이상해 이상해 느낌 이상해 인스탄인지 브이밍인지 모르겠어 어서 줘봐 12MP야 척추숫을 1700만 뭐고? 허리 필요해 씻는 소리 짱짱짱 진짜 상실적이야 배고파 왔어 왔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동시 송출 대박 어머 이게 뭐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브이밍을 보셔도 되고 라방을 보셔도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멤버들 중에 핸드폰 바꾼 사람 있어요? 거의 다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안 바꿨어요 저도 오늘 바꿨습니다 제가 전에 쓰던 유심칩이 불량이어서 오늘 교체하고 안녕 댓글에 밥은 먹었니? 해주시는데 근데 데이터도 잘 안 터졌었는데 밥 먹었어요 유심칩 바꿔 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거 저 뭘로 바꿨냐고요? 저 12% 맥스로 바꿨어요 저 뭘로 바꿨냐고요? 저 12% 맥스로 바꿨어요 저 12% 맥스로 바꿨어요 가이 사실 선물 받았어요 무슨 색이냐고요? 저 골드 골드로 했어요 저 원래 항상 화이트, 실버 실버파였는데 사실 이전에 받았다가 여름이 어떻게 됐어요? 퍼플도 너무 예뻐서 좋았어요 예쁜 날 실버를 할까 골드를 할까 골드를 할까 하다가 예쁜 날 물소리가 찰찰쳐요 이거 초대 어떻게 부르는데? 물소리 10일 날 20살 딱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야? 뭐였지? 스케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20살 때 그 매니저님이랑 수호 형이랑 포장마차 가서 같이 했었잖아요 몇 시간동안 몇 시간동안 지금은 아이콘이 되냐고요? 네 봤죠 형찬이 형 사라져는데 역시 10 10.42 PM 방송 참여 요청을 보내네 방송 참여 요청을 보내네 초대해볼까? 시그 너무 귀엽다고요? 그쵸? 잘 나온 거 같아 수빈아 웅이랑 데유랑 셀카 찍었어 오늘 같이 공연했는데 아무래도 이미지 소심하다 보니까 사실 얼굴을 못 봤어요 바로 옆 대기 싫었는데 빠이 카톡으로만 얘기했죠